경북 지역 22개 시군의 주요 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23 경북의 맛축제가 맛업, 재미업, 감동업이라는 지제로 오는 7회부터 9일까지 포항 영일대 관장 1원에서 열립니다. 경북도와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경북신문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우선 22개 시군 특산물, 상설 판매장의 필두로 하이브 홍보부스 운영, 프리마켓 부스 운영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3일 동안 진행됩니다. 또 오후 1시에 진행되는 추억의 음악 방송을 시작으로 지역 농산물 홍보 안마당, 농산물, 가공식품 퀴즈 및 깜짝 경매, 품바각설이 공연이 열립니다. 개막날인 7일 오후 5시부터 즉성요리 강연인 클레이와 쿡과 함께 팝플루스트 서가비, 힙합가수 널띠아, 가수 김유선, 가수 지원의의 무대가 관광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또 8일에는 오후 5시부터 나도 가수왕 즉성 노래방에 이어 K-POP 댄스 공연, 가수 서홍, 가수 김민석, 가수 나연의 무대가 진행됩니다. 마지막 날인 9일에는 0일 때 퀴즈쇼를 시작으로 나도 가수왕 즉성 노래방 지역 버스킹, 폴리스 가수 권영상, 통기타 가수 어커스틱 소울 등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준영 경북신문 대표이사회장은 2022상 경북 맛축제, 맛업, 재미업, 감동업은 경북의 특산물을 알리는 대표 축제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부담없이 방문하셔서 경북의 맛을 즐기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